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다른 방송은 새벽 아 하여튼 뭐 얘기하지 말자 BJ 스파킹 위니입니다 배틀필드 하드라인 PC판 에피소드 1부터 쭉 방송에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앤티엘레이싱 빼고 다 최고로 올리고 설정 마쳤고 에피소드로 가서 이거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오늘 어제 밤에 프리로드 해놓고 어 한번도 안하다가 이제 하는거에요 야 근데 아침 이건 다른 얘긴데 새벽 4시하고 아침 7시에 수백명씩 들어온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지 대학생인가 고등학생 중학생은 절대 아닐거고 백수 주부 와 대단하다 베스트 BJ되면 그걸로 놀고먹으며 사나봐 직장이 없나봐 와 대단해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나도 아까 들어갔지만 직장이 없이 이걸 방송만 한다는거는 굉장히 돈을 좀 벌거나 그런건데 일단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완전히 오늘 자정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인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거 보면 왜 그런거지 제 얘기 듣기로는 요거 싱글플레이 에피소드가 재밌다 그러던데 일단은 뭐 멀티플레이어는 다음에 하고 다음에 영상에서 진행하고 프로로그라고 그러네요 에피소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BJ 스파키미니입니다 자 경관으로 할게요 베테랑은 좀 어려울거 같으니까 아 이거 음악 꺼버려야되겠네 아니다 음악 꺼지 말자 어차피 자 오프닝이네요 프로루그 캐릭터들 대화할때는 웬만하면 제 목소리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파악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소리가 제 목소리하고 이 게임 소리하고 잘 어우러지는지 들어봐주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거나 게임 소리가 너무 작거나 그러니까 부패한 경찰이구나 형사 출신이였구나 3년 전 알겠습니다 이것은 1 스토다드 마이애미에서 지금 제가 조작하고 있는 사람하고 스토다드 아 닉이네 제가 조작하고 있는 사람이 닉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람이 스토다드 후방 음식 잠깐만 이렇게 ESC를 일단 눌렀는데요 소리가 너무 작은 걸까? 그진 않겠지 자 문노크 아 이제 처음 조작하는 거예요 어 그래도 이게 되게 빠르다 너무 조작하자 마우스 감도를 더 낮춰야 되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문노크 할게요 발로차 승부 경찰서 저는 당신 손을 보면 아니 나 손을 보면 미인데도 저번에 다시 저번에 손을 보면 저 이상한 문 아 그저 그저 저 습기 자, 체포 Fucking bullshit Fucking joke 어 뭐야 바로 시작하네 처음부터 계속 난 저 여자가 약간 경찰적 어 순간적으로 그런줄 알았는데 오 그래픽 좋다 와 최고사양으로 올리고 방송까지 틀었는데도 50프레임 이하로는 잘 안떨어지네 증거 모으기 오 대단하다 잘 만들었구나 목표 없는 죽기 저 여자가 뭐야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어요 아이디 자 깔어 아이디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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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전이야 이제 나 다가올 호어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하나도 안 있어 가기야 와 멋있다 후우 후우 하자가 안 돼 아프다 편집 안 돼 편집 안 돼 저 차가 저 차가 멀리 봐 멀리 시야를 멀리 휴닝이 좀 떨어진다 보자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오우쉣 체포 이소르 게임스 프로덕션 니콜레스 곤잘레스 니콜레스 곤잘레스 이거 그냥 봐야되나? 그냥 보죠 뭐 니콜레스 곤잘레스가 약간 난민 구조인가 본데? 니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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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음악이 많이 들어가서 그 수익 유튜브 올려서 수익 올리려면 둘 중 하나다 수익을 올리지 않고 음악이 들은 상태로 영상 올리거나 아니면은 음악을 아예 처음부터 꺼버리고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을 얻거나 근데 저는 뭐 수익이 나을 정도로 유명한 BJ가 아니니까 자 수배된 용의자 켄트 로렌스 증거를 찾아 사건 파일을 완수해 특수 무기를 해제하십시오 핫샷 파일 계속 마약폭력 사건 마약폭력 사건 도착하는 누구든지? 아, 혐의 싸움. 인터뷰로 봤어요. 80년대가 다시 돌아온다. 사실, 흰색 렌즈의 슈트를 입고 싶어요. 흰색 티셔츠를 입고 싶어요. 그리고 그 후에 특별한 디테일을 시작했어요. Detectives Mendoza Dao! 내 오피스! 너희 둘 다 알고있어요. 스카프? 좋은데요. 넌 파트너로 만들어요. 앉아. 미도서, 오늘 recommended several kgs of cocaine. Congratulations. So tell me, why does coke get stamped? Maker's Mart. The group of K-Mama and the source. That's correct. And your coke had stamped we haven't seen before. Your Catch the Day claim he got it from Tyson Lachford with whom detective Dao, the owner of Dao, set up to run it. I want you two to bring him in for little chat. Sir, 미도서의 마지막 런 인다? Oh no offense. 어? 방금 카이라고 나오지 왜? 이거 뭔가 싱크가... 자막이 이상한 것 같은데? 저 여자가 다오... 아 저 여자가 다오가 아니고 카이인가 보구나. 카이네요 여자 이름이. 아니? 아니... 타이센 라치퍼드와 함께한 상황? 이 작품은 빛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위험한 것 같다. 이 사람을 잘 파악했다면 타이센이 훨씬 일어나는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요즘, 그 남은 후드 랩의 친구들과 함께하게 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을 잘 파악해갑시다. 그래서 찾아봐라. 내 마음을 읽어주자, 디딕. 연진이 뭐 천지인가 보네 바로 소녀딸이입니다 말해줘요? 말해줘요 말해줘요 가까이 쫓기 Splinter 방금 욕했어 기시끼야 라고 자막이 조금 이상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 핫샷? 뭐야겠나 보지? 핫샷이 마약이 있나 보지? 핫샷이 마약이 있나 보지? 244 스태프 러스 포트 스트리트 나이스 로켓 디테크티브 나이스 로켓 데테크티브 헉 담믹! 오픈아! This is my house! I can't stop her from texting me! So you grew up here, but you weren't born in Miami though, right? Nope. In Havana Really? How'd you get out? With my mother You're a tough lady What about your dad? No I don't know I haven't seen him in like 20 years I don't want to die He's still in Cuba? If I had to guess He's probably dead He's fine by me It sounds like a real gentleman It sounds like a real gentleman Oh he was a real something alright The police and They denied my restraining order Because I didn't have proof of service I mean how the hell I'm supposed to have proof of service I don't know what happened People are so angry Holy crap! Okay Okay This is a problem, ma'am? It doesn't fucking fit Good luck, ma'am Fuck you! Fuck you! You want me to call for backup, Mendoza? Yeah CP will probably send her to SWAT team It's not a bad thing You're talking about a real problem I just don't want to kill you You mean you're talking about a real problem? I don't want to kill you You don't want me to kill you Come on Look at your friends You don't want to kill you You don't want to kill you What if you're doing? I don't want to kill you 이제 하는거죠 브릭스 찾기 프레임이 좀 많이 떨어지죠 지금 아프리카를 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이정도도 최적화가 잘 됐다고 봐야지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TV가 CPU 자원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이정도도 되게 양호한거에요 만약에 아프리카 TV를 접속 해제를 하면 접속 종료를 하면 프레임은 완전 올라가겠죠 뭐 뭐 뭐 뭐 뭐 뭐 자기가 자란 동네에 왜 내가 뒤를 잠시만요 왜 내가 뒤를 도마로 토마스 내가 빻도록 확인하고 내가 찾을게 너는 당연히 prove him put a leash on this guy and get that in the back 를 하고 마更 교비 이 주변사람들 대사까지 다 넣느라고 힘들었겠네 경찰 안좋아하네요 브릭스란 자 닉과 카이가 주인공 닉 그리고 여자 여형사 카이 브릭스를 잡으러 온 것 같아요 얘네 도망갈 것 같은데 도끼를 써서 혼내준다고? 내가 직접 가야되나본데? 어 가야되나본데? 야 체포하기 배찌를 꺼내 적을 꼼짝 못하게 하십시오 어 근데 이 배찌가 라스트님 반갑습니다 이 배찌가 좀 되게 어이없다 그러던데? 어 뭐야 어? 지 눌렀.. 죽어버려 어? 지 버튼 눌렀는데 왜 더 가까이 가야되나? 더 가까이 가야되나? 더 가까이 가야되나? G버튼인데? 어 뭐야? 아 G버튼 누르고 있어야되나? 꺼내서 애들 도망하는데 쟤는 왜 이제 그전에 내가 쏴버려야되나보구나 어 이거 반응속도가 되게 좋아야되네 자 오케이 어 뭐야 어? 뭐지? 왜 난 죽는거지 왜? 굉장히 빨리 쏘는데? G버튼을 누르고 있어야되데? 어?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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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떻게 된거야? 어? 이게 뭐야? 어떻게 된거야? 꼼짝 못하게 하기 저거 테이저건 저거 테이저건 같은데? 발사도 안되고 버그는 아니겠지 설마? 다시 되겠지 어어 오른쪽 버튼을 얼른 눌러야되는구나 그니까 G버튼을 누려서 배치 보여주고 둘 놈이 도망가고 한 놈이 거의 2초도 안되서 총을 들여서 쏴요 저를 그리고 배치 보여주자마자 얼른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있어야돼 접근해서 체포 체포 이제 탭이 어디있어? 그리고 이제 떠들어 뭐.. 저거 저거 오늘 카우에 앉아있어 오케이 우측 하단에 그 친구 알림 띄우까진 약간 내껀린다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목표 달성 그러게요 4월달에 다가오고 있죠 GTA는 연기 안할거 같다 느낌이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 나의 탭이 앞을 뒤로 탭이 앞을 뒤로 탭이 앞을 뒤로 탭이 앞을 뒤로 띄우가 밟각되지 않기 회사의 인식 용의자의 인식 첫번째 방문 용의자가 위험했을 점점 차오르는 경계 아 경계 미터 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마약 마약 거래한 놈들 잡으러 왔어요 왜 이 일이 비밀이야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건가 문 열기 엑스가 안 끼야? 아 엑스는 톡을 키구나 컨트롤도 되죠 상당히 인상적인 그래픽이 자 여긴 탭이라는 놈의 구역 사실성과 소음을 죽이십시오 게임이 어둡나요? 철정가서 원래 여기가 어두운 곳인데 밝기 너무 밝게 하면 안되긴 해 게임 소리하고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아우트레이징이 반갑습니다 보이지? 예 반갑습니다 아우트레이징 미니 아우트레이징이 반갑습니다 아우트레이징이 반갑습니다 아우트레이징이 반갑습니다 네일 차게 됐다구요 교란물체 던지기 탄피를 던져서 C버튼이 탄피야? 고마워 사장이 알파비를 제대로 안줘요 안줘요? 어... 너무하네 어떤 세상인데 그 알파기를 제때제때 안주는거야 어? 나 여기 통과를 못해 원래? 어? 나 여기 왜 못가? 어어 이거 버그였구나 교란불리 체포 에프 교란불리 체포 자 교란불리 체포 자 자 탭신문 원래 고용인이 사장이 고용 고용주가 고용인한테 그렇게 박하게 하면 안돼 월급은 재퇴제해줘야지 하루하루 늦어지면 안돼요 탭 탭이란 놈이죠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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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대화는 대사보소 흐흐흫 오 마야 핫샷이라고 그러죠 핫샷 되게 직설적이야 게임이 즉흥 되게 아 미끼로 삼는다 체포 안하는 대신에 법적으로 원래 체포인데 비복실적으로 쟤네들이 쟤를 이제 풀어주고 체포 안하는 대신 네가 좀 우리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식으로 아 이게 너무 미드 같은데 헥 베네딕트 아노드 헥 베네딕트 아노드 이건 스내치기 헥 헥 헥 어우 뭐야 이거 헥 헥 헥 헥 헥 헥 퓨를 누르면 이렇게 되네요 스캐너로 퓨를 눌러서 스캐너 활성화 시킨다 마우스 휠 헥 야 좋은 밤이야 어 요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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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내버려도 이렇게 하는거 보니까 지네 쪽 사람이라는거 자 자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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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표시 됐죠 다 표시시켜야 되나봐요 표시 옆식 표시 구독 확인 브럽 IoT 랜 랜 힙 랜 ps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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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밴스드 업무 페어 같은 느낌이네 목표 달성 전문가 레벨 1 흐흐흐흐 되게 즉흥적이구나 이거 게임이 새로운 권총 해제 싱글 용이겠죠 저건 와 타이슨이 안보여 아 지금 얘 얼굴을 이렇게 나오게 할라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아 실패했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뭐야 자 잠시만요 누군가가 이 녀석이 깜짝이야 여기 무슨 말이야 뭐하고 싶어 자 최대한 많이 스캔해야되겠어 어 아 타이슨이 이리와 이리와 이제 CP 13 we've got gunshots we're engaging 어 쟤 뭐야 쟤 뭐야 어 나가야되나 본데 오케이 어 나 총알이 무한탄이야 자 근데 오른쪽 버튼이 안 울리는거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가만히 있어야되나 난 총을 들고있는거야 뭐야 아 뭐야 또 배찌야 배찌가 뭐 그냥 프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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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겨놓아야되네 빨간색 파라미터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 겨놓아야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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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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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아 이제 상황이 나빠지면 동료들이 재원할 것입니다 지금 총소리가 들렸죠 수배자 수배자 영장인은 범죄자를 비살상 제압하면 보상이 더 좋습니다 비살상 제압을 하면 오케이 동무 배찌 보여주고 총 겨누고 체포 자 Q 눌러서 스캔 지금 한놈이 순찰 돌던데 어 대상은 표시됐죠 어 이쪽으로 쭉 가서 제압을 해야겠어요 제압 제압 배찌 보여주고 총 겨누고 제압 특이하네 배찌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자 여기 뭐하는데야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 잠재였구요 건물로 들어왔거든요 아 이 건물로 들어오는게 안전하겠네 이게 뭐야 제압 기살상 제압 재밌네 이렇게 하니까 어 스탑 가만있어 포리스 스타알 어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꾸며졌네 길게 눌러 알 죽기 이게 더 좋겠지 총 오 봉이다 오 경찰봉 티가 테이저건인가 이게 테이저건인가 본데 이게 경찰봉 테이저건이 테이저건이 1번인가 4번 아니요 4번이 아니고 요게 요게 테이저건 이게 테이저건 같아요 이건 권총 경찰봉도 있었어요 방금 자 여기 내가 아까 태그해둔 놈들 태그해둔 놈들 뭐야 산보조장비 스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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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스턴건 스티건 스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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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야 내가 이런 이런 2rieged 게임을 내가 1두번 해본게 아니지 자 스캔했고 흑감을 한 30개 가지고 다니나봐요 저쪽에서 하나 오죠 이쪽에서 하나와요 하나와요 스타 스타 뒤 돌아가죠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기다려 우리 오죠 어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잠깐만 아 이 껑긴다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저 여자가 쟤를 잡겠는데 그러면 잡았네 아니네 오 인공지능 좋은데 저 여자 자 고양이 소리님 반갑습니다 프레임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스가를 뭐 길을 갖고 다니는 거야? 맨날 오자 오 때리기가 F버튼이구나 때려버렸어요 G버튼을 눌러서 배치 보여주려고 했는데 F를 눌러서 때려서 그냥 입혀버렸어 어디로 가야되냐 여기 뭐한대요 어 무기 스캐너 열기 자 전술장비 이게 뭐야 어 장비 어 뭐야 뭐 그러게요 묶은 애들 다 지지지로 나오네 쿨쿨쿨 뭘로 해 뭘 얻어야 될까 이게 좋아보이는데 광학장치 기계식 조준기 아직 뭐 부착물도 없고 보조장비 보조무기 이것도 안열렸고 보조장비 테이저건 보조장비 2는 없고 야경봉 1 3 5네 오케이 나가기 방 수사하기 수사를 하려면 스캐넛을 장비해야겠죠 여기 뭐있다 왜왜왜 분석 핫샷 디스트리뷰션 공급 공급 그러니까 마약이 마약에 대한거네 마약 증거보기 뭐야 뭐 눌러야돼 아 이렇게 일시중지 메뉴에서 탭키를 누르면 자 핫샷 파일이 뭐야 계속 핫샷이라는게 이제 액체 타입의 코카인이라 코카인이구나 오호 오디오 재생 들어볼까 음 됐나 이제 뒤로 어 에피소드 1 1 장부와 돈 이거 다 읽어봐야되나 어 사건 파일을 모아서 하는거구나 뒤로 싹 일단 분석했고 자 뭐 있어요 분석 스토다드의 사진 스토다드는 우리 동료였는데 새로운 샷건 해제 지금 이 이야기가 3년 전이에요 그 3년 전 여자 형사하고 같이 하면서 아 이거 스토리 미리 얘기해주면 안되겠다 자 아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형사 이 내가 지금 조작하고 있는 닉 이 여자는 카이 약간 중국계 여자 뭐 가라데를 잘 안되는데 스캐너 열기 증거발견 핫샷 파일 2타 아 액체 형태의 마약이네 요거 리볼버 해제 뭔가 함정인거 같은데요 실버 배틀팩 얻었네요 요우 이게 에피소드 싱글 위주로 했을 경우 풀리는거구나 아 영상채팅을 했던거구나 어 스카이프 같다 스카이프 스카이프 로우 타이슨 저 놈이 저 놈이 타이슨이야 자 이제는 타이슨을 원래 잡아야되는데 타이슨을 지켜야하는 상황이예요 몇분 이상 걸릴수도 있데요 자 여기서 뭐 없나 통강이 미안하네 차량으로 이동하기 내가 안싸도 됐어 내가 안싸도 됐어 어 왔다 빠져나가야되는데 조심해야겠어요 어 이거 내가 안죽였는데 얘네 얘네 아 내가 묶어놓은 놈들이 다 죽였네요 딴 놈들이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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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들은 뭐 배찌 배찌가 수용없겠지 저게 수색 오케이 배찌는 범죄자들 최대 세명까지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지금 체파한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 아 된장 어 총 쏘는건 처음 거의 처음이네 재장전 조심 이쪽에서 나오겠지 오면 잡을 데빁 sche 데빌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면 잡음 그렇지 권총으로 하니까 좀 빡세네 오케이 총알이 별로 없는데 총 저거 샷건이 하나 보이네요 오케이 메그놈 주셨어요 나이스 경찰은 이제 댄비만 어 운전하는거야? 어 어 이제 에피소드 1 이거 끝난건가? 긴장감이 좀 있네 이제 미드처럼 진행되네 미국들 하나처럼 끝 46분 걸렸다 꽤 길다 어 어디가 에피소드 2 1이 종이냐 디더벨을 불러주지 않는다 알았다 가만히 써봐 이거 방탄 쪽이 있고 있고 방탄 쪽이 있고 있고 방탄 쪽이 있고 있지요 방탄 쪽이 있고 있지요 왜 이렇게 말해 그런건 뭐지? 내 시간에 지낸다고? 스프레드시트 제가 한정도 지낸다 최근에 모두가 싸우고 어깨 맞았습니다. 폭탄이 다시 오셨습니다. 오우 누우고 있으면 압박을 가합니다 아우 되게 아줌마 같다 I'm not leaving 우리가 있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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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됐어 여기다 지금 쓰러지기 직전에 수레들이 커요 스테어 윈미 정치 차려 안 부린다 됐어 이렇게 괜찮네 지금 정신을 잃으려고 해요 오우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안 보여 나도 총이 맞았다고 동맹이 맞은 것 같다고 손이 맞은 것 같다고 손을 붙였으면 고맙습니다 dus 스콘을 맞은 것인가요 아 아 아 되게 자신감이 있네 타이슨이란 애는 자신감이 넘쳐 에피소드 1 백 투 스쿨 깬건가 그러면 오케이 그럼 에피소드가 20초 안에 시작되니까 에피소드 1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릴거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